여러분 1억 당첨! 차량 줘봐야 되나요? 송슐랭 가이드 송님 여러분 송업! 퓨! 송샙 민영입니다. 송샙이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발견해서 바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짜자잔! 10만 원치 복권을 긁어보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복권을 팔더라고요. 당첨되면 무려 10억 플러스 10억, 20억! 20억을 당첨금으로 준댑니다. 너무 궁금한 마음에 2천 원짜리 복권 50장을 한번 사와봤습니다. 와 진짜 20억 당첨되면 어떡하죠? 이 복권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 안 될 거기 때문에 대신 실험해드리는 겁니다. 20억 당첨! 너무 행복한데 당첨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20억이 당첨되면 다 사잖아요? 만약에 제가 20억이 당첨된다면 일단 주위의 매니저 형들 좀 비싼 선물들을 돌리고요. 홍실랭 가이드 피디님께 새로 나온 컴퓨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효도도 하고 물론 당첨은 안 되겠지만 그냥 희망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딴짓 하시는데 저 만약에 진짜 20억 당첨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돈이 많이 남을 텐데? 뭐하지? 멤버들한테요? 멤버들한테는 자랑을 해야죠. 멤버들한테 그냥 사주기 싫어요. 자랑만 하고 싶어요. 1등부터 6등까지 있어요 여러분. 6등은요. 당첨금 2,000원입니다. 4등은 꽤 셉니다. 2만원. 3등 5월 3등 갑자기 늘어나. 1,000만원. 야 나 이것만 당첨되면 좋겠다. 그리고 2등 1억원. 1억원 좋아. 100만 분의 1로 나온답니다. 나오긴 나오는 거죠? 들어 있겠죠? 1등 10억원. 500만 분의 1. 희박해요. 이 50장의 복권 중에는 얼마가 들어있을지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 두 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당첨이고 당첨금액은 여기. 여기를 긁으면 당첨금액이 나옵니다. 나 진짜 20억 당첨되면 어떡하지? 유튜브 100만 나오겠죠? 다른 그림이죠? 이러면 꽝입니다. 내가 이거 맞췄으면 2만원 받는 건데. 다 꽝이네요. 스피드하게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긁더라고요. 한번에 싹 긁어서. 제발. 아 안 나오네요. 꽝. 내 2천원 날아가는 거예요? 제발. 꽝. 꽝. 어 당첨 당첨. 여러분 20억. 당첨. 그림이 똑같죠? 20억 당첨 다 했습니다. 1억. 1억. 밑에 거 긁었어요. 그러니까 1억하고 1천만원은 일단 빠진 거예요. 그. 2만원도 아니래. 그러면 2천원인가? 아 10억 여기 있네. 2천원일 것 같아. 2천원 에이. 본전 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당첨된 카드를 찾았어요.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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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꽝이다. 당첨된 거는 당첨 금액을 보여드리지 않아야겠다. 나중에 다 긁어봐야지. 가자. 가자. 윤영아. 꽝이네. 나올 때가 됐는데. 오 나왔다. 별.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복권을 긁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네. 꽝. 오. 예. 당첨. 지금 나름 괜찮아 지금. 아 꽝. 미련을 버리자. 꽝. 와우. 당첨. 두 개가 똑같죠? 나쁘지 않아. 꽝. 꽝. 이게 미련을 못 버리겠지? 맞나. 잘못 본 거 아닐까? 하고. 꽝이네요. 우와. 당첨. 나쁘지 않아. 내장 쌓였어 내장. 옷을 벗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꽝. 꽝. 오. 당첨. 꽝이죠? 와. 진짜 이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적금을 들으세요. 꽝이죠? 꽝만 나오냐? 이것도 꽝이죠? 오. 이게 꽝만 나와. 오. 와. 당첨이다. 오. 당첨. 꽝. 이것도 꽝. 당첨. 꽝. 꽝. 당첨. 당첨. 보이네 이제. 꽝. 와우. 당첨. 꽝. 오. 이거면 국밥을 몇 그릇에 해 먹어. 분위기 여러분. 손님 여러분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오. 당첨. 꽝. 꽝. 꽝이죠? 마지막. 꽝이네. 다 긁었거든요? 50장 중에 15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35장이 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20억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헛된 희망. 갑시다. 여기 긁어볼게요. 일단 천만 원 날아갔고요. 오. 2만 원 날아갔고요. 2천 원만 나오면 10억 아니면 1억이야. 제발. 아 1억 나왔어요. 제 당첨 금액은 10억일까요? 2천 원일까요? 갑니다. 2천 원. 천만 원 날아갔고요. 10억 원 날아갔습니다. 4만 원만 나와도 괜찮겠다. 와 2만 원. 아 2만 원이 없구나. 저거 저거. 여러분 4천 원 나왔어요. 4천 원. 5등이에요. 5등. 저는 14대 1을 뚫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제 운을 다 써버린 거 아니겠죠? 일단 2만 원 날아갔고요. 1억 원 날아갔고요. 10억 원 날아갔습니다. 보나마나 2천 원. 씁쓸하네요. 이거는. 우와 대박. 4천 원. 30장 뽑아서 2장 꼴로 나오는 건데 저는 지금. 50장 썼구나. 네 일단은 뭐래. 4천 원. 가보죠. 2천 원. 2만 원. 1억 원. 천만 원. 이 둘 중에 10억 원 있는 거예요. 차량 줘봐야 되나요? 여기 걸 긁어볼게요. 이응이 너무 커. 이응이 너무 커요. 아 2천 원이네요. 일확천금이라는 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노력으로 벌어야 된다. 2만 원. 4천 원 2만 원 괜찮아요. 이런 건 빠져야 돼요. 저희 목표는 10억 원이기 때문에. 돈은 노력으로 벌어야 된다. 1억 원. 뭐 1억 원도 괜찮아요. 아 10억 원 나왔네요. 2천 원. 아 1억 원 날아갔고요. 4천 원. 와 그래도 나쁘지 않아. 가봅시다. 천만 원. 어우 내 예상대로 왜 이렇게 되지? 보나마나 2천 원. 2천 원. 또 2분의 1 확률 나왔습니다. 10억 아니면 2천 원이에요. 네 10억 원 역시 아니죠. 2천 원. 아 당첨된 거를 긁어보겠습니다. 이응이 큰 게 나오는데. 2만 원. 2만 원. 여러분 2만 원. 나 깜짝 놀랐어. 제가 4백 분의 1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잠깐만. 그럼 본전치기 잘하면 못하겠네. 두 장 남았거든요. 제발. 4천 원 빠졌어요. 좋아. 천만 원 빠졌어요. 10억 원 빠졌습니다. 2만 원 빠졌고요. 그럼 2천 원이겠죠? 에이. 마지막 장이네. 여러분 이게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2만 원 빠졌고요. 10억 원이 빠졌네. 아 김새네. 오. 4천 원. 오 나쁘잖아. 제가 손해가 얼마큼 났나 한번 볼까요? 2만 원짜리 한 장 뽑았어요. 이거 없었으면 정말 손해였을 거예요 저는. 4천 원짜리 4장. 16,000원. 와 2천 원짜리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홉, 열. 2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에라잇. 야 이 정도가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다 쓰레기. 결과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네. 여러분 복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생각보다는 당첨 금액이 많이 나와서 지금 10만 원을 투자해서 4만 4천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재밌었으니까 4만 4천 원 값은 산 것 같습니다. 여윳돈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정말 한두 장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많은 양의 복권은 사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송십은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송님 여러분. 안녕. 에이. 알ðu pronto.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